채널아이 혹시 뭐 조카나 아니면 미래의 딸에게 아니면 아들에게 사주고 싶은 선물 있어요? 일단은 요거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또 결혼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하신 거 아닙니까? 안 했습니다 미혼입니다 왜 이렇게 한 거 같지? 안 했어요 그리고 애도 없어요 네 없어요? 애 없는데 순조든 아이들은 혹시 몰라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아직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 아빠인지 알고 있어도 표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와봤자 손해 손해죠 오른순간 부양을 해야 돼 그렇죠 오히려 나를 부양하고 꽃을 해야 돼 이 방송 나가고 나면 잘되면 잘되면 우리 김일희씨 찾아오셔도 됩니다 채널아이